에어펄스 아무리 내가 가면... 잘한다 수술 잘한다 약간 honors 가볍지? 너무 슬퍼 엄마가 없어? 엄마가 없어? 밥 먹었다 그래, 마음껏 즐겨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응? 아리 가자 먹었어? 엄마 화면 모두 기다려내고 이때 제일 힘든 쇼 친구, 디디 annie 뭐 그렇게 하면 살이 많이 쪘어? 장난 아니지? 무겁지? 이게 완전 뭐지? 척천년이 다 들리네? 그치? 아 귀여워 꽃이 생긴 샐리 엄마 아 정말 잘했어 샐리처럼 커야되는데 양엄마? 샐리엄마 만났다 엄마 아 귀여워 아 바람직해 아름다워 아름다워 수술이야? 네 무거워하러 왔어요 6kg가 뭐야 10.6 6.6 바라봐요 엄마 좋아해 언제 보는 거 아니에요? 2.7 오케이 2.7 괜찮아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지 잘해주세요 선생님 얘 몰랐다 지금 고생했대 고생했대 아 고생해 한 땀 1.1 2.1 1.1 1.3 2.1 어 고생하지만 2.1 3.1 3.2 4.1 3.1 3.3 5.1 4.1 안녕 정신이 들었어 어우 씨로야 너무 죽게 본난 오빠 아이고 아이고 이쁘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호니야 엄마가 닭 삶아줄게 살았지? 와은이 icit 매일 너무 귀여운 딸기 딸기 닭가삶아 짜자 잘 먹고 싶어 잘 먹고 싶어 다리 났어 아이고 맛있어 지금 막 웃으면 완전 맛있지 앗 뜨거 귀여워 아이고 맛있다 알았어 앗꽃 줄게 기다려 야야야야 부엌을 다시 앉아 드려야겠다 앗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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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포니 비몽이 사몽이 오우 우리 포니 잘 먹는다 앗 눈이 좀 또랏또랏해졌네 애기 눈이 좀 또랏또랏해졌네 앗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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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